안녕하세요 신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컴퓨터 견적을 낼 때 어떻게 하면은 좀더 좋은 그래픽카드를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일단 모터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골라드릴 거고요. 이건 날짜에 따라서 사실 가격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두 달 세 달 지나면 안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장 그래픽카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주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창담하지 못합니다.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일단 저희가 볼 것은 하이엔드급은 1070 이상급을 볼 겁니다. 1070을 찍었을 때 1070이 지금 평균적으로 50만원 초중반이에요. 50만원 초중반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1070 가격 50만원 초중반 맞죠? 그리고 1070ti는 1080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건 패스하고 싶은데 일단 1080이 대부분 단종이네요. 어쩔 수 없이 1070ti로 할 거예요. 1070ti는 평균적으로 특별히 비싼 몇제품을 제외하고는 60만원 초중반이에요. 60만원 중반으로 봅시다. 70t 70... OFFER 그 다음에 1080ti วั seizure 예전히 판매한 제품이 몇개 있긴 한데요. 대부분 다 단종이 됐어요. 맞죠? 이거는 새거를 사는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1080T의 경우 90 중고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유가 있는데 중고가라는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뭐 이 제품도 중고 쓰고 저 제품도 중고 쓰고 하면은 가격이 팍팍 내려갈거거든요 가격 비교라는게 의미가 없어요 중고가는 시세도 정해져있는것도 아니고 정말 싸게 파시는 분도 있고 진짜 한매물을 짚는 순간 엄청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새거 가격으로만 비교할거고요 2070의 경우 거의 80만원 돈 합니다 싼 제품도 75만원은 하고요 비싼거는 80이 넘는 것도 있어요 다나 최저가가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싸게 날까요 몇만원 어차피 이 사이트에 오는 만큼 하나 모르는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평균 가격을 보는데 의미가 있는거지 최소 가격을 보는데 의미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저어졌겠습니다 2080Ti 보니까 오차는 무조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에요 뭐 제일 싼 가격 제일 비싼 가격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런걸 감안안하고 지금 찍어봤을때 평균 가격으로 하는거에요 10만원 80T는 아 2080T는 진짜 가격 편차 심하네요 170 160 150 아 제 생각에는 이거 160정도에 이제 가격 안정화가 될거 같거든요 펠릭같은 160만 170 170 정도 가격 편차 심한데 대충 이정도로 받을게요 이렇게 봤을때 저희는 이제 가격표가 나와있어요 그 뒤에 볼거는 케이스타전에서 20여종 게임을 벤치했을때 나왔는 성능격차에요 4K까지 봐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판매로 하잖아요 그럼 1년동안 4K 팔리는게 열대가 안돼요 FHD가 대부분이구요 특히 요새는 144Hz 주파해주는 FHD가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 많이 팔리는게 이제 2K 정도거든요 4K보다 2K가 더 많이 팔려요 음 그걸 감안하고 봤을때 사실 가장 중요한거는 FHD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2K를 아니 4K나 2K를 왜 빼냐 생각하면 2K까지는 어떻게 할만한데 4K는 게임을 최고옵션으로 돌리면 렉걸리는 게임이 너무 많아요 뭐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돼요 실제로 돌려봤을때 이기거든요 뭐 요새 흔해하는 배그있죠 배그도 4K로 풀옵션 돌리면 1080ti 박음 바로 렉 생깁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해봐서 아는데 프레임 드라이브 쭉쭉 생겨요 이거는 이따 4K는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요 두개의 성능을 봤을때 음 1070이라 1070 1070 1070 성능은 1080 100으로 잡았을때 대략 84%에요 성능경차가 16% 정도네요 요게 성능이 84% 모든 해상도 보면 계산이 복잡해져서 좀 간편하게 FHD 기준으로 갈게요 요게 100 indians 이 인사 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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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2080ti 145% 아우 간만에 숫자를 많이 보니까 정신이 혼묘해져서 이걸 각각 계산기로 때려보면 됩니다. 50만원 초중 계략 55로 칠게요. 55 나누기 84 0.65 아 이거 꼭꼴로 얘기했네. 아 지금 계산 잘못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능에 대해서 그냥 가격의 비율을 나눠야겠죠? 뭐 감성비라든지 아니면 최고의 핸드제품을 가졌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는 현재 1070이나 1070T를 사는 게 가장 그 드림 비용에 비해서 성능이 높은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성능 나누기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원에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 수 있나 그 표인데 만원에 볼 수 있는 성능은 대략적으로 1070이나 1070T 같은 경우에는 1.5입니다. 1.5 근데 이제 1080은 사실상 이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 굳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2070 부터 2080T를 봤을 때는 2070까지는 괜찮아요. 2070은 1.4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2080이나 2080T는 가성비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원래 하이엔드는 가성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을 새로 산다 했을 때는 1070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 DLi는 좀 더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레이 트래싱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순간 물론 신기술이 정말 화려하고 이펙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걸 적용하는 순간 프레임이 떡 나가거든요. 막 바텀 막 나기도 해요. 심각할 때는 적게 떨어져서 30% 넘게 떨어지고요. 그 기술을 사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기에는 아직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80T에 레이 트래싱을 적용했던 그럼 이게 1080Ti 정도 성능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 성능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지금 적용해서 쓰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같은 게임에서 성능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1080Ti는 1080과 1080Ti는 너무 가성비가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손님이 견정을 내달라고 하면 아직도 1070이나 2070 정도를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1070Ti랑 1070만 계속 추천드렸었는데요. 하이엔드 PC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이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략적으로 선택하실 때 물론 그 정도 가격은 추출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걸 감안하시고 순수하게 이제 같은 돈으로 게임을 나는 좀 더 좋은 컴퓨터 사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참조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감성비나 아니면 가액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냥 참조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위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요번에 보여드릴게 아 이건 또 계산하기도 불편하긴 한데 미들레인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미들레인지 그래픽 카드 지금 찍어서 보면은 RX570 낮은 가격성으로 찍으면은 요거는 벌크라서 좀 애매하고요. 요렇게 새 제품을 찍어놓을게요. 제가 블랙울퍼도 벌크인데 요 두 개는 벌크가 아닐 거예요. 특히 아수스 요거는 3년에 애쓰해주는 정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문을 해봤거든요. 가격대가 570 참 착합니다. 580도 벌크는 제법 착해요. 요렇게 각이 매우 착한 편이에요. 물론 아직 높은 것도 있지만 그건 정신을 못 차린 거고요.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찍어서 보여줬냐 저거를 살 수 있는 가게 살 수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미들레인 지금요. 1050 tri 밖에 없어요. 1060 은 원피스에서 안 되고요. 이거 지금 낮은 가격수를 누르면은 16만원 평균적인 이런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회사들 넘기고 그나마 좀 괜찮다고 얘기하는 아수스 라인 지금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관계 나와요. 그나마 참 참 괜찮아요. 아수스 라인 말 정정할게요.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서 그래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성능입니다. 성능 다 필요 없어요. 가열 때 성능이 좋은 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50 ti 570 rx 이 두 개의 성능 비교 이거 별점으로 봐도 알지만 게임이 안 돼요. 3.2 대 5.0 이에요. 각 게임에서 성능 차이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나기도 합니다. 적게 놔도 30%나죠. 오버워치 30% 콜오베 듀티 뭐 80% 툰레이더 50% 적게 차이 나도 네 적게 차이 나도 적게 차이 나고 30% 많이 차이 날 때는 거의 두 배 이정도 프레임 차이가 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성능 격차입니다. 벤치마크 뚫렸을 때 그렇고요.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헤라이 이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얘들이 가격에 대한 성능 비율이 어느정도 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뭐 안봐도 사실 5.7.5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입을 열었으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은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평균 프레임을 성능으로 보고요. 그러면 4.4.4가 될 거고 나누기 가격을 할 거예요. 잘못 넣어서 하게 되는데 차이자 점 중간 라인을 봤을 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만원당 내줄 수 있는 성능 지금 100Ti는 사용하시면 안되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비율이 2.6밖에 안돼요. 진짜 여기 라인이 가격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라인 때예요. 1050Ti는 진짜 돈 쓰기가 아까울 정도로 좀 낫네요. 그리고 570 570 정말 어마어마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프레임 맞죠? 실제로 실제로 봤을 때 이게 1060 3기가 버전 1060 3기가 버전이 570 이랑 거의 같은 프레임이 나와요. 프레임 비율로 나누면 뭐 이거 24프레임 거의 차이 안날 거거든요. 거의 차이가 안나는데 가격이 한 3만원 더 비싸요. 지금 비율이 훅 떨어졌는데 3.6으로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계산해보면 정상적인 거 맞나? 크게 나서 혹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아 이거 너무 크게 나왔는데 나누기 24.5 어 맞네요. 아 이게 가역대 성능 비율입니다. 가성비를 보면 자 570 가입입니다. 570 570 현재 가입입니다. 다른 제품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이시죠? 물론 제 말에 테크를 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친엔당 위주게임 밖에 안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1060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긴 합니다. 틀리다고 얘기 안할게요. 보통 친엔당 게임이라기보다 여러가지 게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온라인 MMORPG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새 배그라든지 롤이라든지 혹은 스팀게임도 있잖아요. 특히 스팀게임에서는 RX 그러니까 AMD의 500 시리즈가 그리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매를 많이 한 MMORPG나 배그 같은 데서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약간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성능이 지금 가격대 성능을 비교하면 워낙 570이 가격대 성능 비용이 출중하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이 나와도 배그 들어가보면 10603기가 약간 더 좋게 나왔거든요. 맞죠? 평균 프레임이 분명히 570이 더 높은데 근데 배그 들어가면 실제로는 10603기가 약간 진짜 미세하게 높은 프레임이 나와요. 이건 다른 벤치로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가격은 그 정도 차이며 21만원 가구할 만하거든요. 이거 굳이 딴 게임도 하실 거면 10603기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10603기가 살 돈은 조금 애매한 게 만약에 만약에 제일 싼 거 기준으로 봐요. 제일 싼 거 기준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 RX570이 570이 압도적 이게 왜 제일 싼 거 기준으로 압도적이냐면 자 RX570 제일 싼 거 기준으로 볼게요. 제일 싼 거 17만 3천원 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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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 3년에서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1년 벌크라서 근데 오로지 가성비만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제품인 거죠. 이거는 제일 싼 거 산다 해도 24만 5천원이네요. 2060은 제일 싼 거 7만원 차이 7만원 7만원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이 비율로 보면 제 계산기로 저 비율로 확인해 드릴게요. 제일 싼 거 기준으로 17만 3천원짜리를 프레임이 923.8이죠. 나누기 17만 17만 3천원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여하튼 소수점 다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싼 거 기준으로는 성능이 성능이 rx570은 5.4에요. 5.4 맞죠? 가이더 성능이 1060은 제일 싼 거 기준으로 24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음 89.3 프레임 나누기 24 3.7 성능 편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이시죠? 7만원 차이가 이렇게 커요. 7만원 10만원으로 보일 수 있는 프레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rx570 사실 컴퓨터 절약을 맞추고 싶으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무조건 물론 1060이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면 그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요. 제가 기억했던 엔비디아는 경쟁사가 가격을 내리면 그래도 버팁니다. 버티고 그냥 신제품을 내놔요. 신제품 내놓고 나는 뭐 견적사에 대비해서 훨씬 성능이 좋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밀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다운이 심각합니다. CPU도 그렇고 그래픽카드도 그래요. 신세가 나오기 전에 재고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영세하니까 뭐 비교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인텔에 비교하거나 엔비디아에 비교하면 확실히 엔비디아는 영세합니다. 영세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뭐 직원이 8배 차이 10배 차이 규모가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 회사에서 이 정도 따라온 것만 해도 참 대견하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AMD 제품들은 AMD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서 재고떼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세일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RS570 정말 좋은 미들 레인지 가성비 그래픽카드 생각해요. 침칠 정도로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튼 그 의견에 대해서 내 생각은 없던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